하하하하하..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.. 아... 이제 살았다 내 걸 줄 알았다 귀신같이 꿈에 가지고 날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너 혼자서 이 집 재산을 가지고서 도망가려고 어림도 없지 이 병 속의 유산은 네 얼굴을 태워서 죽여버리겠다 아니, 내가 무엇을 했다고? 아니야 난 모르는 일이야 어서 자세히 얘기해 봐 나한테 변명을 들으려고 찾아온 내가 아니다 나같이 악독한 년은 내 손으로 죽여야 시원하겠다 아유,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이년!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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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